꼭 한 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.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? 핸 하나 더 있어? 핸 똑같은데 하나 더 꺼내면 웃길 것 같아. 두엽게 못 찍어. 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? 어떡해. 가. 연우가 이제 딱따다다다다다다. 물방으로. 갑자기 팔클럽. 이쪽 형들이 그쪽 위험이야. 그냥 날아간다. 보고 싶은 사람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미칠할 수가 없었어요. 저러세요. 저러세요. 괜찮아. 객실로 모시겠습니다. 엉찔하시네요. 아 아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무슨 말인지. 뭐지? 이 실장. 글쎄. 도둑이 제발 되는 것 같은데. 우리 직원분들 귀여우시죠. 도와 쏘 나의 키즈. 그럼 확 땡긴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해가지고. 저는 이렇게 하는데도 혼자 했어요. 뿌듯. 뿌듯. 아 잠깐 표할게요?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야. 아니 왜. 아 제가 안 샀어. 오케이 오케이. 컷. 확인해요. 알겠습니다. 야, 우리 이야기 에이! 스타트! 성공! 파이팅, 잘했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렇게 돌보는 거 아니야? 근데 찬성이야 지금 차키 주고 가 차키 던지고 보면서 아직 안 샀다며 아 맞다 아니 근데 끌고 온 거잖아요 처음 끌고 왔겠지 안 샀는데 시승한 거 같은데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러는 게 돌보는 거 아니야? 구천성! 나 돌봐 봐 아 쉽죠? 네 천사 나오는 거 아 왜 이렇게 터졌어? 그냥 내 몸을 맞춰요 준비됐냐고요 현장 준비됐어요? 네 잠시만요 약간 차성이 약간 하기 싫다 해도 요기 싫어 어 안녕하세요 웬일이야? 티 안 났어요? 어 넌 줄 몰랐어 진짜로? 날이 더운데 진생했으면 두 친구야 좀 사려가면서 주세요 가닥 하나랑 나무에 찍는 거 하나 세트에서 촬영할 때 전구가 터졌는데 피 안 흘렸나? 왜 언제 그랬어? 맨날 뭐라 그러지 않아요? 나보다 더 똑같이 그럼 그럼 강하게 할 필요 없어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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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취한 나머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뭔가 그만해줬네 연예지? 그러면 연예지? 그러면 그럼 조홍으로 할 척 형 거의 코드음을 막 치는거 인사 나 좋을 텐데 연예지가 진짜 그게 그런 무릎 괜찮으세요? 다 코너해주세요 괜찮아요 고려학설